전투 킬 박스 두 명의 대원은 양쪽 끝에 위치한 입구로 동시 입장 설치된 원팸물을 이용 상대방을 먼저 저격하면 승리 대병대 자존심 채필립드 특전사 출신 광주 파이터 이경준 준비 음 으 으 으 으 앗! 오! 저는 빠르게 끝내기를 바랬어요. 그게 제 실수였죠. 유우성 대원 심장 유우성 대원 알파팀의 골드브레인 전상우 탱크선면증 때부터 제가 광속 탈락을 하면서 UDT에 체면도 있고 이랬는데 그래서 남들도 다 하기 싫어하는 유우성 대원을 이겨서 어떻게 한번 체면 좀 다시 세워보자 야 나와 나를 깔본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거든요. 알았어 내가 보여줄게 내가 파이팅! 자 준비! 예선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저는 상후대원과 유우성 대원입니다. 치열한 대결이 예상되고 있죠. 굉장히 기대되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발견하고 송곳도 제가 먼저 쏠 수 없어. 오! 근데 안 맞더라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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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죠. 특전사 707. 이즄몽 대 이봉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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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영화보고 이거 왜 안 껴져? 이러면서 가려야 되는데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막 달려가서 완전 영화에 나오는 영혼 본색 있죠? 막 이렇게! 공사 707 선후배의 대결 박재경명과 이진봉 폭풍 전향 먼저 보는 사람이 일이고 늦게 만나면 죽는 겁니다. 진봉이 빠르다, 빠르다, 빨리 온다. 그래서 거기에 대출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꿔보자. 그래서 들어가서 잠깐 멈췄어요. 잠깐의 딜레이를 뒀죠. 멈췄어요. 이제 머리를 보고 있는데 얘가 쑥 앉아버리니까 얘가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저는 그때 당황해서 바로 죽었어요. 결승에 진출할 1위는? 힐박스 최후의 우승대는? 힐박스 최후의 우승대는? 힐박스 최후의 우승대는? 훈련이 엄청 업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아, 진봉이가 이길 거다. 저쪽에는 사람들이 막 이런 분위기였고 우리 쪽에 있던 팀들은 뭔가 좀 자숙하는 그런 느낌으로 조용하게 707이 이런 내부소통이나 CQB 훈련을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더더욱이나 그냥 내가 우승해야겠다. 뭐 이런 힐박스 같은 거는 별로 해보진 않았지만 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절대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과에서 소리를 계속 들었어요.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 반대로 딜을 치겠다는 생각으로 돌아갔죠. 킥박스의 작전은 딱 하나예요. 앉았어요. 진복이 사격을 하면 무릎살을 항상 하지. 그걸로 패턴을 내가 이겨둬. 다 꺼렸다. 다 꺼렸다. 다 꺼렸다. 완전히 속았죠.